첫 번째 이야기는 개미와 배짱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햇볕이 뜨겁게 내리자는 여름날입니다. 부지런한 개미들은 땀을 뻘 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. 영차 영차 얘들아 줌 맞춰서 옮기자. 그래 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.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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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. 배짱이는 시원한 그 나무 그늘을 안자 하루 종일 노래만 부르고 있네요. 배짱 배짱 즐거운 노래 배짱 배짱 신나는 노래 야 개미야 이렇게 더운 날은 쉬어야지. 일만 하면 재미없어. 안 되겠다. 내가 너희들에게 멋진 곡을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. 이 곡은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이야. 아름다운 로즈마린이야. 그 곡은 크라이스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이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 빗방울이 투둑투둑 떨어졌어요 어? 비가 오네 얘들아 조금 서두르자 그래 그래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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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미들은 귀에 흠뻑 젖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오늘도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백장 백장 즐거운 노래 어? 개미들은 비 오는데도 일을 하네 일밖에 모르는 불쌍한 개미들 개미들은 아무리 봐도 일밖에 모른다니까 음... 오늘은 왠지 비도 오고 이 음악이 더 생각나는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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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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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짱이는 오늘도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. 춥고 배가 고파서 곧 쓰러질 것 같았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저 배짱이에요. 저 좀 살려주세요. 그때 어디에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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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ye Wave았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개미야, 너희를 놀려서 정말 미안해. 내가 오래 속였어. 배짱이는 놀기만 하고 개미들을 비웃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. 부끄러워하는 배짱이에게 개미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고 배짱이는 또 개미들을 위해 멋진 연주를 해주고 개미와 배짱이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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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백장이가 개인들과 함께 열심히 일동